안녕하세요. 뭐든지 슬프의 든지입니다. 지난번 상추와 깻잎 키우기 1탄에 이어서 자라는 영상을 2탄으로 찍어 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봐 볼게요. 10일째예요. 화분으로 옮겨 심은 날로부터는 이틀째인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어요. 깻잎은 뭔가 좀 시들시들해요. 화분에 너무 빨리 옮겨 심었나봐요. 13일째 되었어요. 아주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화분에 옮겨주면 금방 쑥쑥 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깻잎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어요. 흙에서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때 뒷산에서 퍼온 흙에서 커피향이 조금 났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섞여있는 커피가 젖어있어서 곰팡이가 난 것 같아요. 원두커피 가루가 좋은 비료가 되려면 바짝 말려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지난번에 화분에 옮겨 심고 남은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물에 계속 키웠거든요. 이거를 다시 화분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화분에 잘 옮겨 심어줄게요. 잘 덮고 물 한번 추겨줄게요. 몇 개 되지 않네요. 18일째 되었어요. 상추는 성장속도가 빠른 줄 알았는데 화분에 옮겨 심은 뒤로는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정도 자랐어요. 그래도 잎이 새로 하나 더 나온 것 같아요. 물은 매일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나나와 귤껍질로 액체비루를 만든 것을 물에 희석해서 주고 있어요. 다행히 깻잎도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22일째예요. 점점 더 자라고 있어요. 키가 조금 많이 큰 것 같죠? 다행히 깻잎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조그맣게 봇잎도 나왔어요. 지난번에 만든 액체비료예요. 바나나와 귤 껍질을 물에 3일 동안 담가 놓았다가 물만 걸은 거예요. 이걸 물에 희석해서 매일매일 주고 있어요. 아침 출근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답니다. 26일째 되었어요. 상추가 넓고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줄기만 길다랗게 계속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도 하나도 없어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기만 길다란 상추 보셨나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축 쳐져요 계속. 검색을 해보니깐 이런 걸 상추 우짜람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짜람 현상은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과다할 때 생긴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매일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에 비해 깻잎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31일째예요. 상추의 우짜람 현상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줄기만 길게 자라고 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옆으로 축축 쳐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화분에 너무 빽빽하게 심어서 점점 자라면서 자리가 비좁은 것 같아요. 조만간 솎아내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깻잎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본잎부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깻잎 모양이에요. 아주 조그만 게 깻잎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신기해요. 그리고 가까이서 맡아보면 깻잎 향도 난답니다. 35일째예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조금 더 자랐어요. 우려와는 달리 입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래도 우짜람 현상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37일째예요. 상추가 자라면서 너무 비좁아졌죠? 오늘은 솎아내기를 해주면서 더 큰 화분에 조금 옮겨주려고요. 깻잎도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공간이 비좁을 것 같아요. 깻잎도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줄게요. 먼저 상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살살해서 다 뽑아줄게요. 먼저 상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살살해서 다 뽑아줄게요. 이렇게나 많네요. 안 그래도 힘없던 상추들이 뽑으니까 더 힘이 없어졌어요. 빨리 심어줘야 되겠어요. 새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떡잎도 가지치기 해줍니다. 좀 더 넓은 화분에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심어줬어요. 좀 더 넓은 화분에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심어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깻잎도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뽑아서 속가죽이 해줄게요 떡잎도 잘라줄거에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영양성분이 줄기쪽으로 집중돼서 굵고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속가죽이를 완료했어요 앞으로 크고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자라는 영상을 다시 3탄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